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긍정의 원더우먼입니다. 애터미를 하다 보면 좋은 일도 많지만 힘든 일도 많죠. 그래서 저 역시 애터미를 그만두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던 적이 있을 정도로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파트너들을 생각하면 그만둘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파트너들한테 비비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혼자 삼켜야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그런 순간들이 없는 분들도 이제 조직이 점점 더 커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려고 해도 또 부정이 틈타면 너무나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스폰서 파트너 관계면 또 어떻게 풀어보겠는데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도 힘든 일이 상상치도 못하게 힘든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스폰서라면, 한 조직의 리더라면 정신줄을 바짝 붙들고 있지 않으면 내 조직의 분위기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순간순간들이 올 때마다 나라도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또 파트너들이 너무 힘들어할 때 나도 같이 힘들어하면 저 파트너들의 마음은 누가 붙들어줄까. 저는 일부러 제가 웬만하면 감당하고 또 중간 리더들한테는 이렇게 전달을 안 한 적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내가 일단 최대한 해결해보고 알려줄게 하고 제가 해결을 다 한 다음에 상황을 전달을 해주던가 이런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제가 멘탈을 붙들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비법 그건 바로 말씀이었어요. 모든 분들이 저에게 공감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저에게 애터미를 하면서 도움이 되었던 말씀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가 있죠. 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믿는 대로 된다. 그런데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아주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의 힘에 대해서 저는 정말 많이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 역시 그런 말씀의 힘을 아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씩 말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서 어떻게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하고 또 그 말씀의 힘으로 어떻게 버텨나갔는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새롭게 콘텐츠를 하나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말씀은 아마 제 강의를 들어본 분들은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면서 저의 애터미 말씀이기도 하고 또 제가 총장 도전을 결심하면서 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욕기 22장 28절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오.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사실 총장 도전을 마음 먹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든 순간이 있었고 제가 그때 만나게 된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지금 제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 저의 멘토님인데 총장은 내려놓자고 그리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저한테 건면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총장을 내려놓고 말씀과 묵상에 좀 집중을 하면서 열심히 그냥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집중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전혀 조급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저에게 필요한 걸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제 사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신기한 일들이 정말 제가 의도치 않게 저절로 정말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욕기 22장 28절 말씀으로 결정하고 나아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결정하고 나아가니까 정말로 그 길에 빛을 비춰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모든 것이 다 풀린다는 걸 정말 제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제 삶 속에서. 저도 이 말씀을 딱 받았을 때 물론 원래 알고 있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총장을 내려놓고 나서 총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고 그런지 한 거의 1년 가까이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욕기 22장 28절 말씀대로 결정하고 나아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신기하게 이제 총장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미팅하는 것마다 너무 술술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별 문제 없이 순탄하게 총장 도전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의 순간이 있을 때 직급 도전을 앞둘 수도 있고 또 어떤 파트너로 컨택하러 갈 수도 있고 미팅을 앞두고서도 어떤 결정이 필요한 순간 욕기 22장 28절 말씀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길에 빛이 비출 거라는 그 믿음이 온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에게 애터미를 주신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축복된 애터미 성공의 길을 항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하시는 대로 컨텐츠를 통해서 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들 나눌 테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